든든한 아.. 정말 후둔하다, 멋있다, 빛난다, 잘생겼다 우리 아포즈 한번 채워주세요 자 인사도 한마디 지금 네 되셨나요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찍으실 수 있도록 좌측 우측으로 한 번씩 옮겨가시면서 천천히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고 또 포즈까지 센스있게 역시 자 왼쪽부터 오른쪽 한 번씩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골라주세요 어 토끼를 토끼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 바로 토끼 자 깡총깡총 귀여운 토끼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귀여운 친구 이 귀여운 친구에게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토끼는 눈물샘이 없어서 해로운 물질이 눈에 들어가도 눈물로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화학물질들을 실험하는 도구로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슬프고 무섭고 정말 잔혹합니다 아녹합니다 아녹합니다 15?".